일단 제가 왜 타이틀 도전자인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데뷔절때도 대체선수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후즈네미 선수, 위채급인 후즈네미 선수와 타격으로 붙어서 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선수가 흔들었죠. 두 번째 타카노 사투리 선수도 제가 타격을 앞섰고요.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정은 선수가 딱 지금 극악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일본의 원종을 다녀왔을 때도 그때도 저에게 타격을 받고 앉았다는 선수도 나왔습니다. 딥맨범 따뜻한 장점이 끝마음 3차 공고가 3차 권한 2차 공고가 3차 공고가 3차 공고가 3차 공고가 4차 공고가 3차 공공 다음 주변에 각 Sasha가 4차 공고가 4차 공고 3차 공고가 5차 공고가 4차 공고가 9차 공고가 3차 공고가 4차 공고가 5차 공고 한솔의 선수와 한솔의 선수와 타격으로 붙어서 이길 선수 있을까요?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함성일 선수랑 제대로 타격으로 한번 맞춤 떠보고 싶습니다.